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며 예를 들면 숨 쉬는 게 답답해요. 아니면 심장에 쪼어져 오고 심장으로 탁하고 목으로 올라가서 목이 되게 뻣뻣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빙의해야 된 것 같아요. 아니면 누가 내 몸을 조종해요. 숨 쉬는 게 답답하다. 이것은 호흡을, 누가 내 호흡을 빼다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산소를 줄여서 제가 질식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운동을 안 하고 잠을 많이 자니까 뱃살이 나오는 거예요. 배가 나오는 거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안 하거나 많이 먹어서는 생각을 못하고 배가 나오니까 임신을 한 것 같아요. 뱃속에서 뭔가 태동이 들려요.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있고 또 흔하게 머리 한쪽이 되게 아픈데 영혼이 계속 빠져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고소하는 실제로 신체 증상을 고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누차 강조를 하지만 조현병이 같은, 특히 정신병은 정서가 너무 힘들어서 차단된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서가 차단됐다라는 말은 실제로 사건이 있든 아니면 내가 그 사건을 기반으로 망상 속에서 또 다른 사건을 만들어내든 그런 상관없이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가 세포에서 감각을 느끼고 세포에서 감각을 느끼면 뇌에서 지각을 하고 그런 지각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감정, 불쾌한 감정이라든지 화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정을 느끼면서 사고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라고 하나 인식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정서가 차단됐다라는 말은 지각하고 정서화된다라는 것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각하고 정서가 안 되면 자극이 들어왔었을 때 감각, 피부에서 느끼는데 그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고요. 이게 상징화되지 않고 정서화되지 않고 마치 통증처럼 되게 불쾌하고 애매한 감정 같은 걸 몸에 둥둥 떠다 놔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되게 애매모호한 감정 그냥 막연함, 불안함 같은 것으로 이제 그냥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불편하거나 불안한 감정들이 계속 뭔가 쌓이면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유를 알아야지 이 불안함이 가실 건데 내가 지각하고 정서화하는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바로 사고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고냐 하면 상상의 사고는 거예요. 망상으로. 상상을 통해서 처리하죠. 아, 이게 왜 그렇지? 라고 했을 때 누가 내 호흡을 뺏어가는 게 분명해. 빙의가 된 게 분명해. 임신을 했다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떤 근거가 없고 생각으로 이걸 해결한다는 거죠. 영혼이 빠져나갔다는 거.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면 일단은 일반적인 호소와 진짜 실체, 신체 증상들을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되고 우리가 신체 증상을 일으킨다는 것은 감정 안에는 연결된 사실은 정서들. 자기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어떤 깊은 감정들이 있어요. 죄책감을 느낀다. 아니면 뭔가 불안하다. 화가 난다. 이랬었을 때는 화병이나 신체적으로 화병이 나면 몸이 아프죠. 잠이 안 오죠. 불안하게 되면 신경을 많이 쓰게 되니까 설사를 하던가 아니면 심장이 쪼어져요. 죄책감 같은 게 있었으면 몸이 아프거나 몸살이 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고소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일단 확인 작업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본인은 진짜라고, 신체는 진짜라고 느끼거든요. 하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질병이 없다라고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교차 검증을 하셔야 돼요. 두세 곳 정도 가셔서 두세 곳에서도 공통적으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내 몸에 진짜 병은 없구나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 1차적으로 불안이 조금 떨어져요. 그 다음에는 촉발 사건이 될 만한 것들. 우리가 아까 감각을 경험했던 아니면 여러 가지 증상을 하든 중요한 건 항상 스트레스를 발생하는 촉발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을 대화를 통해서 뭐 때문에 몸이 아픈 것인지에 대해서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적인 부분이 틀어져 있으면 관계적인 부분들이 틀어져 있으면 실제로 몸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불신하고 못 믿겠고 그럼 불안하고 누가 나를 해칠 것 같고 우리가 몸이 24시간 불신한다는 말은 24시간 누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고 해서 긴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긴장. 우리가 릴렉스되고 몸이 풀어질 때는 풀어져 있고 긴장할 때는 긴장을 해야 되는데 편집적이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한다. 망상에 빠져 있어서 누가 나를 해칠 것 같다. 뭔가 불신하고 못 믿겠다라는 것은 언제 내가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피해 망상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늘 긴장하고 불안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탈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는가 특히 가장 가까운 아이가 엄마 품에서 편하게 노곤이 잘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가 믿을 만한가 엄마마저 못 믿으면 누가 나를 해칠지 모르니까 잠을 잘 때도 무의식 중에 꿈 속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안전한 장소 안전한 관계들이 구축되어 있는가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애매해 애매모호한 통증 상태라든지 불쾌한 상태라든지 불안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잘 들어주라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불안하고 불쾌한 애매모호한 어떤 그런 통증이나 불안 상태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불안이 뭔지 불안 안에 핵심이 뭔지 아 그래서 겁났다는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너를 버릴까 봐서 두려웠다라는구나 그래서 두려워서 버리면 되게 슬플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겁이 났구나 이런 구체적인 정서로 쪼갤 수가 있어요.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그 감정을 느꼈었을 때 그 감정을 부모가 공감을 해주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다섯 번째는 이것은 현실에서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거죠. 좁은 방이라고 하면 좀 넓은 방으로 갔었을 때 숨 쉬는 게 답답하다는 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또 환경적인 변화죠.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어떤 밖에서 그런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 그것을 가려준다든지 실제 집에서 아니면 환경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도움이 방법이 되고요. 또 하나는 당사자가 원하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개발하게끔 도와줘야 돼요. 이게 잘 들어주고 힘이 생기면요. 이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같이 고민을 하다 보면 뭔가 이제 부모가 자녀와 함께 뭔가를 같이 즐겁게 고민을 하고 아니면 같이 한다는 느낌이 있으면 힘을 내요. 힘을 내서 엄마 발견했어. 어떤 방법이라고 하면 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맥도날드에 가서 빅맥 런치 세트를 먹으면 기분이 풀리고 좋아져. 부모님이 봤었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본인이 본인이 나름대로 개발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그다음에 몸이 아픈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찾게끔 해주면 사실 그게 가장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만 보충을 하자면요. 우리가 이제 김민혁 선생이 감정을 차단한다고 했는데 우리 조현병 특히 조현병 당사자들의 경우에 감정을 차단하고 있어요. 기억도 차단하고 있어요. 감정과 기억을 차단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감정을 차단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보통 사람들도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갑자기 예를 들어 당황스러워서 어떤 자리에 갑자기 당황스러우면 얼굴이 확 끙거리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방이 왜 이렇게 덥지 하고 순간적으로 이걸 내가 지금 당황했다라고 바로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 내가 당황했다는 걸 못 알아차리면 얼굴이 확 끙거리면 방이 왜 이렇게 덥지 하고 막 창문을 열려고 한다든지 또는 에어컨을 틀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선풍기를 틀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때때로는 자기 감정을 놓쳐버려서 자기 몸에 일어나는 신체 반응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사자들의 경우에 수없이 많은 장면에서 예를 들어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되면 심장이 빨리 뛰어요. 숨은 얕게 쉬어지고 또 아니면 화가 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은 얕아지죠. 그런데 자기가 감정을 안 느끼고 차단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사자들이 저절로 이게 차단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라면서 어느 시점에선가 스스로가 결심을 해요. 나는 감정을 안 느낄 거야. 이렇게 불편한 감정 안 느낄 거야. 나는 이렇게 불쾌한 건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감정을 안 느끼기로 결심하고 기억을 안 하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불쾌한 기억 같은 게 떠오르면 바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해버리거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분리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 보통 사람들 같은 게 심장이 막 뛰고 호흡이 얕아지고 하게 되면 이거하고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하는 거를 결부시켜서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하구나 생각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아니면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알아차리고 대책을 세우고 하는데 이게 감정이 차단이 돼버리게 되면 자기 감정으로는 아무것도 못 느낀다고요. 무덩덩하고 물어봐요. 지금 혹시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 불안하지 않아요. 혹시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저 화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호소하는 건 심장만 뛴다는 거예요. 내 심장이 지금 너무 빨리 뛰니까 계속 매일처럼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보니까 나는 혹시 심장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부모한테 어떤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병원에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호흡이 너무 얕으니까 내 폐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폐를 검사받으러 가자는 거죠. 그다음에 또 몸이 또 긴장이 되면 우리가 흔히 보통 사람들도 목하고 어깨는 많이 긴장돼요. 우리 옷걸이 부위. 목하고 어깨가 보통 많이 뻣뻣해지는데 우리 당사자들이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래요. 그런데 자기는 이걸 내가 긴장을 많이 해서 그렇구나. 불안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팔 아프고 다리 아픈 거를 불안해서 그렇다라고 해석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나는 불안하지 않아. 긴장하지 않았어. 하게 되면 팔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유 없이 팔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이 계속 매일처럼 이유 없이 아프니까 내 팔에 분명히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팔을 이걸 문제가 있나 없나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 중에 처음에 병이 올 때 몸 아픈 걸로 병이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몸이 막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해서 병원에 가자라고 호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당수의 경우에 부모들이 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면 몸 아프다고 호소해서 처음에 한 군데 두 군데 갔더니 병원에서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과에 가보세요.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애가 계속 몸 아프다라고 호소를 하면 부모들이 애의 말을 묵살을 해요. 너는 정신과에 가야 된다. 정신과에 가자라고 하고. 애는 내가 왜 정신과에 가야 된다. 난 몸 아프니까 다른 과를 가야 되겠다. 별의별 과를 다 이야기해요. 환청 같은 거 들릴 때도 이명 같은 거 들리고 가면 애들 이비인후과에 가려고 해요. 내 귀에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다. 이래서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애들이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가고자 하면 아닌 걸 알면서도 10군데, 20군데, 30군데 병원을 다녀주라는 거예요.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힘든 거에 그 말에 귀를 기울여줘야지 되죠. 내가 심장이 싹 뛴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심장 진료를 받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수히 다녀보면서 자기가 여기 가도 결과가 안 나오고 저기 가도 결과가 안 나오고 저기 가도 결과가 안 나오면 자기 스스로 그러면 이거 도대체 왜 그렇지? 이렇게 돼서 이제 가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쭉 가는 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자기가 쭉 가는 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저는 심지어 어떤 이야기 하느냐 하면 애들 중에는 자기 스스로 굿해달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집에서 굿도 해주라는 거예요. 점집에 가겠다는 애들도 있어요. 점집도 따라가주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회사하는데 그러면서 차차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결국은 어느 날인가는 애로 하여금 네가 지금 감정이 차단이 되어 있다는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가 지금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지만 그걸 계속해서 물어봐줘야 돼요. 지금 너 화나지 않았니? 아니요 저 화났어요. 지금 너 마음이 불안한 거 아니니? 아니요 저 불안하지 않아요. 슬픈 거 아니니? 아니요 저 슬프지 않아요. 할 때 처음 들어갈 때는 어떤 질문부터 들어가느냐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럼 지금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쪽이니? 아니면 마음이 덜 편하고 불편한 쪽이니? 이렇게 되면 애들이 편안하고 좋다고는 안 하겠죠. 편하고 좋지는 않아요. 하면 불편하구나.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아 내가 지금 이게 마음이 불편하구나. 처음 애들이 감정을 못 느끼다가 처음에 느끼는 느낌이 불편하다는 느낌이거든요. 그게 조금 더 구체화되면 불안으로 느껴요. 모든 감정이 다 불안으로 느껴져요. 화가 나도 불안으로 느껴지고 우울해도 불안으로 느껴지고 다 불안으로. 이거는 지금 상세와 세분화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애들로 하여금 지금 마음이 편안하니 불편하니 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불편해요. 하면 혹시 마음이 불안한 거니?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불안해요. 계속 마음이 불편하다 불안하다만 하는데 혹시 지금 슬픈 거 아닐까? 혹시 화가 난 거 아닐까? 혹시 뭐가 아닐까? 그럼 본인은 처음에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 그러면 그냥 넘어가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는 자기가 자기 감정을 차차 조금씩 인식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차단했어요. 기억을 차단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상담실에서 상담할 때에도 일정한 때가 되면 그거를 원리를 설명을 해줘요. 당신은 어느 순간인가 부터 감정을 느끼지 않기로 결심한 것 같다. 어느 순간인가 부터 기억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 같다. 그게 언제부터냐. 언제부터냐고 물어보면 나와요. 유치원 때 결심했어요. 언제 어떨 때 결심했어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결심을 풀어야 된다. 감정을 느끼지 않기로 결심했던 그 결심을 풀어야만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기억하지 않기로 한 그거를 풀어야지만 기억할 수가 있다. 감정을 느껴야지만 되고 기억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해내야지 된다. 그래서 그것을 말로 풀어내고 글로 풀어내고 그걸 밖으로 빼내야 된다. 그게 당신 안에 그거를 내가 느끼지 않기로 하고 그냥 차단만 하고 있으면 그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을 돌려라. 마음을 바꿔라. 감정을 느끼겠다고 새로 결심을 하고 기억을 해내겠다고 결심을 해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권하는 게 기록해라. 뭐든지 어떤 감정을 느끼면 느끼고 나서 지나고 나서 그 감정을 느낀 걸 기록해라. 뭐든지 불쾌했던 기억이 조그만 실마리라도 하나 나오면 아빠한테 혼났었던 유치원 때 혼났었던 기억이 나서 기억이 나서 하면 아빠한테 유치원 때 혼났었던 기억이 났다라고 기록해라. 반드시 기록을 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더 깊이 파고들어 갈 수가 있다. 기록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요. 뭔가 이만큼 실마리가 조금 나왔었는데 며칠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나가요. 그래서 감정도 그렇고 기억도 그런데 차단한 걸 어떻게 풀 수 있느냐 하면 기록을 해야지만 풀어나갈 수가 있다. 기록하고 그걸 딴 사람한테 말로 표현하든 또는 자기가 혼자서 표현적 글쓰기든 무슨 글쓰기든 간에 더욱더 생각날 때마다 자세히 기록하는 그거를 할 때 이게 풀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김민혁 선생이 몸 아픈 사람들의 예를 들었는데 감정이 차단되어서 그렇습니다. 맞느니 감정이 차단되니까 자기는 감정으로 연결시켜서 생각을 못하고 몸에 이상한 느낌이 드는 이것만 가지고 내가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 보충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